강아지 보다 얌전하게 먹는다고 해야하나? 손에 이빨을 한 번 안 대요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손바닥에 주면 칼타서 먹어요 이빨을 절대 안 써요 원래는 라쿤 같은 경우는 개랑 다르게 손으로 받아 먹어야 하는데 손으로 당겨서 입으로 먹어요 이제 이빨 한 번 안 놔둬요 하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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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ㅎㅎㅎ 눈을 벌러나 봅시다 어떻게 맛있게 먹네 왜 요거는 안 먹지? 맛없었지 왜 위기 좋은지 이거? 이거야 이거 이제 건드려면 되겠다 뒷바닥에 간식을 좀 얹어놓을까? 실체역 심장 폭동이 느껴진다 і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